둘 셋! 턴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야! 오늘이 무슨 날이죠? 바로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 콘서트 소식을 들고 온 날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콘서트 이번에도 이름이 궁금한데요 이름이 뭐죠? 2050 BTS 란트 리얼즈 에피소드 1 BTS 비긴원! 아! 거침한다! 네! 지난 첫 콘서트 때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의 탄생 비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. 상상 비화! 네! 이번 콘서트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딱 하나 있죠? 그렇죠! BTS 비긴원! 서울에서 딱 한 번만 보여드리는 그런 콘서트라는 거죠! 네! 공연 놓치면 세상 어딜 가도 다시는 못 판다는 거죠! 그렇습니다! 3월 28, 29일 올림픽공원 올림픽콜에서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? 부탁해! 뭐라고요? 안 들리는데요! 네? 더 크게! 네! 여러분을 만날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 많이 할 테니까요!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!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! 둘 셋! 감사합니다! 후회합니다! 안 되시면 후회예요! 후회! 어디서든 볼 수 없네! 가자 빨리!